커튼 설치 하시면서 주름 잡아 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답 이제 길을 처음에 길을 잘 들이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쓰시면서 네 이제 찰흐름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 분무기를 이렇게 원래는 처음부터 잘해야 커튼이 나중에 쓰시면서 이렇게 드롭이 잘 되겠죠 나와요 사장님 업체명이 아세요 동대문 베스트 커튼 입니다 어디요 어디요 동대문 베스트 커튼 동대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동대문 베스트 커튼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